인천시가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인 인천이은버스를 27일부터 시범 운행합니다. 7개 노선에서 중형버스 14대로 운영되는 이은버스는 원도심 뒷골목과 신규 아파트 단지 등 교통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합니다. 버스요금은 지선형 일반 버스요금과 같이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 950원, 청소년 600원, 어린이 350원입니다. 인천시는 연말까지 시범 운행을 마친 뒤 12월 31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맞춰 이은버스의 운행규모를 11개 노선 28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